미치의 원곡 생SIH이 생SIH이 생활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얼리너스 안녕하세요 잇잇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왜 여기에 모여 있죠? 다음바로 응원 응원 네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밑지들한테 이 실팩에 써있는 메시지로 이쁘게 체크를 해서 어느 부분의 응원법이 될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케이크 응원법 시작! 네, 시작해주세요 네, 교수님이 하시고 저희는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넘어갈게요 얘기해주시면 체크할게요 그럼 저는 옆에 낙서라고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아니야, 우리 한번 후 кон결 sexual 해 보자 여러분은 잇지, 미지, לכ that D로 해주시면 잇지, 미지, 랑 ape,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열심히 케이케이에써 비 1979 하면 여러분이 마지막에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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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연습해볼까요 و 네 이제 이거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뒤에 되장 transparen mejores 일단 후렴구에서 여러분의 그거는 끝이에요 이거 사실 하나 더있어요 왕하고 먹어버려 다는 저희 멤버 다섯명이 다 하는만큼 미찌들도 함께 해줘야해요 또 포인트 안무가 여기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KKKKK까지 마무리까지 아 좋습니다 유종의 미를 걷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쉽네요 케이크 또 하나 하는 건가요? 자 이제 리아 언니가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하늘 천판을 두는 시간 never wait 여긴 소리를 그냥 질러주세요 와 리아다 이쁘다 자 다음 채룡이 파트 어떻게 모두를 담아주죠 존중해줘 I don't know you do you 너는 너 나는 나 정말 채룡이가 아주 좋아합니다 맞아요 채룡이가 신이 나서 손가락을 깨물 거예요 넌 너 만나지 마 이렇게 하면 이제 KKKK를 다음 차입니다 시작 PTSD KKK CAN WAIT TILL I BITE THEM 엄참피 인생은 내꺼 네꺼 여기서 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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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꺼야 반복 BAMBAM CAN WAIT TILL I SHOOT THEM 뭘 그리 복잡해 몇 번 몇 번 이거는 사실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몇 번을 몇 번? 아니 왜요?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응워버렸기 때문이죠 진짜? 응 진짜요? 알았어요 그럼 믹지 들 개소를 지지길 이제 유나가 나옵니다 시작 쉐이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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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t it up Bust it up! Bust it up! 사실... 그럼 유나가 신나서 춤출 거예요 여기는 사실 저한테 조금 의미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나게 부르려주셔야 제가 편하게 부를 수 있을 거 같아요 Bust it up, 앞에 두 개 Bust it up 아니네? First day 초롱단 이제 포량 Baby 쉽지 않아 Anyway 생각대로 everyday 이 색깔 예쁘다. 거의 거의 연두색 색깔 보여요 되게. 다 괜찮아 어때 껌이라고 난 생각해. 여기 다시 원하고 먹으러 사! 예상에 저희 먹었어요. 아니면 같이 할래요? 동봉까지 조금 하시다면 좋아요. 약간 좀 신이 나면 어떡할래요? 원하고 먹으러 사! 근데 뒤에 게서 하게 돼. 그 다음에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KKKK! 여기 별표 보시면 그대로. K! KKKK! KKKK! K! 2절을 넘어가 볼까요? 2절은 제가 꾸며볼래요? 하고 싶으셨군요? 네 재밌어 보였어요 사실. 저는 그냥 이 뒤에 가있을래요. 자 이제 왔습니다. 상담 못해 날씨처럼. 2절 들어갔고요. 내일도 너 행복할지 We can guarantee it so ATM! 여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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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으로 해주셔야 돼요. ATM! 그리고 끊어서 해야 돼요. ATM! 지금이 훨씬 중요해. Get your way! 여기 약간 파티 분위기로 하는 파티여서. 진짜 재밌겠다. 파티! 그러면 또 벌써 후렴이 또 왔어요. 맞나요? Baby 쉽지 않아 Anyway 생각대로 everyday 생각대로 everyday 고민 고민 대신에 나만 생각해 KJ! 나 괜찮아 어때 거미라고 난 생각해 Alright alright 왕하고 먹어버렸다! KKKK It's a piece of K 반복이에요. KKKK K! 오 잘 쓴다. 라라라라라라 왕하고서 또 어김없이 왕 나와줍니다. 왕하고 먹어버려. 이제 리아 언니가 해주세요. 왕하고 먹어버려. 되게 응원할 맛이 나. 네! 자 이제 한 손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차량 언니가 아주 바람을 날래. 시원한 노래. 시원한 노래. 좋아요 좋아요. SOMETIME SOMETIME 시원한 바람을 먹은 애입니다. 날 지워라 SOMETIME SOMETIME 가끔 무관심이 온다 에이! 누구든 들이게 말해 쉽게 좀 생각해. 쉽게 좀 생각해. 쉽게 좀 생각해. Like that! 쉽지 않아. Anyway! 생각대로 everyday! 내 고민 고민 계신데 나만 생각해. KJ! 왕하고 먹어버려. 다 you like. 마지막 중요한 곡. 해주세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색깔 딴 거 드릴게요. 왕하고 먹어버려. 다 you like. 케이크! 케이크하고 함성까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얘 like까지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 느낌표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응원을 해볼까요? 응원을 응원을 해볼까요? 응원을. 우리가 틀리면 안 돼요. 미치가 연습할 거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매번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 잘 지켜주시면 좋아요. 그럼 гром자 propia 민지인 언니는 чет죄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번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음악 주세요. 잊지 비치 light that 오케이 케이크 케이크 노래 이름이 나아가서 우리 호전을 해냅니다 너의 호전을 해냈다 너 같은 담방 내 또 바보인 걸 난 원해 chase I don't care what you want 존중해줘 I told you to love you 너도 너 너도 너 나는 난 난 난 KK Can't wait till the fight then 뭐 차피 인생은 내꺼 니꺼 댄 댄 뭘 왜 그래 음 댄 뭘 그리 다 잡혀 매번 매번 오 Shakey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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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it love what's it love I don't know what I feel like my birthday Baby 쉽지 않아 Anyway Every day 우린 꿈에 변신해 나만 생각해 Hey Dad I don't care what you want I don't care what you want I don't care what you want Oh my Oh my 광하고 벗고 버렸다 KKK 계속 KKK KKK очень 신난다 K K One 광하고 벗고 버렸다 Time K K K its Your way Anyway Every day 희슬랩 Hey there 왕관 고맙고 빠르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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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싫어요 우웅 우웅 워웅 가끔 노래 제일 좋아해 에이 들리게 말해 Like that Anyway 에브리데이 대신해 나만 생각해야 해 매일 잘 괜찮아 어떤 꿈이라고 내 생각해야 해 Q. 왕하고 먹어버려 다 옐라이 케이크 힘들다. 세상 대단하다. 난 저거만 봐도 몇 개 하는데 우리 보면서 저걸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진짜 하고 싶어진다. 왕하고 먹어버려 다 옐라이 케이크 그러면 옐라이 케이크 정도는 봐주자. 그래 뭐 흥만은 해요. 흥만은 같이 하고 이게 붙을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재미있게 케이크 응원법을 믿지한테 알려드려 봤는데요. 우리 믿지들 잘 공부해 올 수 있겠죠?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해 올 수 있겠죠? 네. 믿지들만 믿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케이크 활동 때 봐요. 안녕.